테슬라 대신 복슬라가 유행하는 복한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미국에 테슬라가 있다면 복한엔 복슬라가 있다 말이야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2023년 2월에 접촉한 한영남도 심포시 소식통은 지금 복한에 석유가 없어가지고 수출 태워서 엔진을 돌리는 이른바 목탄차를 쓰고 있다고 해단 말이야 이어서 우리 기업소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해가지고 작년 12월에 자동차를 목탄차로 개조했습니다 라고 덧붙였단 말이야 웬만한 간부들도 휘발유나 디젤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카풀을 할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시당위원회의 경우 조직비서, 선전비서, 근로단체비서가 함께 모여가지고 승용차 안대로 아침저녁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하기도 했단 말이야 바로 위에 피푸틴이 살고 있는 러시아가 세계 2위 산유국인데 인민들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정의를 보면은 할애비 애비한테 참으로 잘 배운 것 같단 말이야 피푸틴이 형 안녕 정은아 나 바쁜데 왜 부르는 거야 자꾸 다름 아니고 석유 좀 빌려주십사 이렇게 아유 수령통지 4차 세계대전 일어났습니다 빨리 미국으로 핵소시라이요 정은아 이번엔 미국을 더 대대로 쏴야 돼 아유 당연하지 미국 빠이빠이 빠이빠이 어어 이러면 안되는데 우와